오늘 준비한 종목들 정말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죠? 가셨죠? 경제사절단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122개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갔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얻어와야 돼요. 그게 외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우리같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하나의 이슈를 꼭 체크해봐야 된다. 그중에 뭐가 있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 한솔테크닉스가 PM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자동차 전장, 태양광, 인버터, 생활가전 등등의 사업을 이뤄내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점 볼 수 있고요. 모듈을 어디에 공급하고 있다? LX 일레트릭의 현재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주식은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무언가 하나 이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갑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흑자 전환? 물음표를 해놨어요. 흑자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 네올매매 타점 이후에 상승폭이 크다, 적다, 적습니다.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이 어디가 있었어요? 2차전지. 저기 올라가 있는 금양, 저기 가 있는 EM플러스 이런 것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놓치고 있었는데 수상하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고점에 있을 때는 우리 매매해요, 안해요? 안해요.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매매해요, 안해요? 안해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이정영 매니저, 이거 끝낸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털고 나간 거 아니야? 아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래량 이후에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거래량들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왜, 왜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라고 한다고 하면 털고 나갈 거라면 저는 여기에서 털고 나갔을 것 같아요. 왜 이걸 하단에서 털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저점을 찍고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뭐예요? 네, 올, 매, 매. 뭡니까?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찾을 때의 매수. 맞죠? 자리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올 매매 패턴이, 타점이 나왔는데 저점 대비 고점까지의 괴리율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계속해서 추격해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두 번째예요. YMCA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 소재, OLED 관련,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력 고객사들의 파츠 재생과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에서라도 이 종목이 끌어땡겨진다고 하면 그 이슈를 이유 삼아서 상승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예요. 수상하죠, 여러분? 그냥 탁 봐도, 와 저 뭐야? 야, 저 빠박이 저거 종목 잘 뽑아오는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하락을 하고 있던, 우하향을 하고 있던 추세를 어떻게 했어요? 저점을 찍고 나서 횡보 및 추세의 전환, 즉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 앞전에 들어온 거래량들이 나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지금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언가, 무언가 이슈가 하나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올메 맷자리 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네올메 맷자리 나왔죠. 그래서 나오고 나서 241선을 돌파를 한 후에 지금 살포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꼬리가 많이 달려요. 꼬리, 대기매수로 잡기 너무 좋은 종목이죠. 밑에다가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명 지레깔개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또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도요, 여러분. 경제 사절단에 포함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코가 끼고 귀가 끼일까요? 자, 보시면 건설기계. 뭐예요? 재건사업. 재건사업의 이슈가 코에 끼일 수가 있고요. 엔진,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고 하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해상폭력 사업에 들어가는 엔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무언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살포시 엮인다고 하면 끌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떻게요? 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티를 낼까요? 우리한테 딱 걸린 거예요. 세력 매매 패턴이 딱 걸린 겁니다. 맞죠? 자,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저점 찍고 나서 우상향으로 딱 추세, 딱 전환시켰어요? 네올매매 짜리 나왔죠? 나왔죠? 네올매매 짜리에서 상당까지의 괴리율이 작죠? 왜? 지금 조종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자, 서원인택을 가지고 왔는데 2차전지 관련 서원인택 규제 완화 소식의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반대로 하셨잖아요. 뉴스가 뜨니까 그냥 막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차트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짜. 공짜. 수익 내셔가지고 고급류도 한 번 넣으시고요. 아내분, 남편분, 멋진 거 뭐 이렇게 옷도 한 벌 사주시고 공짜, 공짜.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으로 가둬놓은 기간 동안에 이 거래량이 여기서 왜 터지냐고요, 이게. 왜 터질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에? 얼마? 7,500원 얼마에 모아서? 6,000원에 모아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 여기까지고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코인이면 코인, 주식이면 주식, 내울매매매, 내울매매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